맥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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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 투 더 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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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4살인데요? 4살이었다 아 그 달림바 그런 말투는 요즘 선대회사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? 네 선생님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깜찍한 통역 그리고 여러분 깜찍한 직통이 그거 알아? 뭐? 그거 어떤가? 나 귀엽고 앙증맞게 변준이 애교시키면 변준이 화낼 거야 변준이 애교시키면 화낼 거야 둘 다 아